포토그램버 실장님 포토그램버 실장님을 모셔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앞머리 색깔만 다까요? 나재민 우린 아프레이즈 마크인가요? 이름이 잘 있다 저희 멤버 중에 나재민이라고 우리 멤버의 예산이니까 우리 멤버의 예산이니까 우리 멤버의 예산이니까 고정할게 많네 고정할게 많네 왠지 진실 아우 머리 보여 좋아 좋아 상편에 제가 좋아하냐 우아 눈 까만 눈 까만 줘야지 잠깐만 뭐 런쥔니야 들어갔습니다 던져주세요 아니요 다른데요 진짜 이쁘다 도전 이 여초나 역사들을 좀 살려서 남을까 합니다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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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한테 하는 말이요 하하하하하 땡 네 이렇게 찍으세요 저는 그럼 몬저가 있습니다 옆에서 해주시는거 같은데 진짜 속도가 저희가 뭐 하셨나요 또 많이 나트라기 시원하? 야 세상에 찍자 최대한 섹시하게 그렇지? 그렇지 섹시하게 울시 예쁘다 오챙이 오게 오 설거지 재밌어 아이고 재밌다 여보 여기 보세요 여기 한 번 더 보세요 가볼게요 아이고 예쁘다 한 번만 더 찍을까? 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서 자는 듯한 그런 느낌 이쪽 렌즈를 봐야지 렌즈를 봐야지 설마 카메라를 맞추면 안 돼? 막 카메라 맞출 건데요? 오 넣었다 잘했어 하나는 귀엽고자 하나는 섹시 멋있고 일단 멋있는 것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그래 아니 왜 왜 왜 멋있게 찍어야지 오 오케이 스탑 나는 멋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귀엽고 깜찍하게 아니지 아니지 입술에서 얼찍 여러분 보셨어요? 저희끼리 하는 그 행동이죠? 입술에서 잘한다 귀엽다 입술 내밀고 손가락 깜찍자 좀이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두 장을 찍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퀄리티는 굉장히 또 재민이가 신경을 잘 써서 이렇게 또 깜찍 그리고 멋있는 이게 이제 멋있는 버전 이게 깜찍한 버전 깜찍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더 듭니다 미션 성공 촬영 촬영 빨리 촬영 빨리 찍어줘 DFA형 다 날리고 떠올라 2.3 2.3 2.3 3.3 3.4 3.4 4.4 5.4 5.4 5.4 5.4 5.4 5.4 6.5 5.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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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찍어줄게 너 항상 너만 안 나오잖아 내가 안 부르면 되지 어 이거 초점 어둠 5.5 5.5 10.5 10.5 5.5 10.5 날씨가 10.5 10.5 10.5 와, 이게 뭐야? 진짜 사람을... 저는 왜 여기서 찍으시나요? 이렇게 찍고 나서 이 뒤에 이제 이제 아, 포로샵? 아, 포로샵? 예아 얼굴 나오고 뒤에 다트 날이 다트 날이 야.야.야.야.야. 진짜 말이야. аф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은 새벽에 하게 되는 것 같아 아아 오우 예아 이 방은 해커와 거기 어린이 한 명 사는 사람이에요. 해커랑 어린이. 뭐야? 무슨 방이야? 얘네 둘이 같이 방을 사는데 컴퓨터가 일단 큰 화면이 두 개 있고 노트북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저기 책상은 또 하나 노트북도 있고 책상에 노트북 하나 더 있어서 타차 산업 일어나는 방이에요. 1, 2, 3 로봇인 고고봇인 영어 RESOLmakers 도쿄를 ata